2023년 3월, 지구를 침공한 노잼족 짤툰의 전사들과 짐승 친구들은 노잼족에게 결국 패배했고 지구는 노잼족에게 점령당해 재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하지만 다시 한번, 짤툰의 전사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전투 시스템 한눈에 보이는 캐릭터의 성장 내 입맛대로 꾸미는 나만의 로비 화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컨텐츠들까지 짤툰 대난투 모든 것이 확 든다 사전예약만 해도 초대박 등급 캐릭터와 무려 초로백 뽑기 증정 게임 플레이만 해도 3333 뽑기 증정 지금 바로 사전예약